!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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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차려옥 대사장입니다. 지금은 7시 9분입니다. 도착시간은 7시 40분 순번은 꼴찌입니다. 현장에 먼저 도착한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현장 입구 게이트를 막아놨다고 못 들어간다고 천천히 오라네요.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. 담당자가 출근해서 게이트를 열어줘야 되나봐요. 짐이 칼럼이 실려있거든요. 심장을 두파 가지고 실은게 아니고 패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실어가지고 커버 될 때는 좀 신경써가지고 주행해야 됩니다. 중량은 없구요. 5톤 그래가지고 패드 3축은 들고 4,5,6번은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. 중량은 뭐 8톤? 2축에 8톤 정도 8톤이 안되네.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살짝 3yss 2톤이 안되네요. 1-2 rail 3-3 1번 2-3 1번 3-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다. 네, 지금 기도실 거 어디 계신지 여쭤보려고요. 중복 프로그레이터 나오고 화장실에 잠깐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끝나시는 대로 바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서 네, 금방 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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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아쉽지 수고하세요 아 6대 6등이네 앞에다가 바로 대줘가지고 들고 차를 바로 빼면 되겠다 아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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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